너무 예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코코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저한테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광고 들었어요 그냥 갈 수 없어서 또 샤넬에서 옷 사입고 광고 찍기로 했답니다 샤넬계의 콤부차를 콤부차계의 샤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광고가 왔대서 뭔데? 패션? 화장품? 화장품은 뭐 내가 얼굴이 그렇게 어리고 미인이 아니니까 패션은 올 줄 알았지만 제 음료수? 아 이게 내한테 어울릴까? 새 콤부차?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는 청담동 SSG 슈퍼를 갔다 시장보로 근데 신상품 코너 요게 딱 있는 걸 보고 제가 바로 거기서 사서 먹어봤죠 집에 와서 근데 맛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빨리 미팅 잡아보고 만나보자고 해서 제가 콤부차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하고 느껴본 거 컨닝페이프를 약간 보면서 설명할까 생각 중입니다 콤부차가 뭔지는 아세요? 네 발효차 맞나요? 또 한 가지 여기서 특징을 발견했어요 다른 콤부차에는 탄산과 알코올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탄산음료 같은 느낌이 나는데 좋은 점이 딱 있었어요 알코올이 없고 탄산이 없어요 그래서 1세 이상 모든 애들이 다 마실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고 왜냐하면 저는 영유성 식도염이 있어서 뭘 탄산을 넣으면 배가 부풀어 막 오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여기에 탄산이 없고 알코올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게 다른 거는 탄산음료로 분리되고 세콤부차는 럭셔리 티 로 분리가 된다더라고요 그럼 일단 한번 마셔볼까요 우리 같이? 특히 헐리우드 스타들이 콤부차를 마시는 것 때문에 유행이 됐대잖아 난 한국의 셀럽이 되고 푼 사람 맛있다 저는 신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탄산이 들어간 음료수는 돈 주고 안 사 먹어요 인후작용이 없어서 화장실을 자주 안 가요 그게 너무 좋고 그다음에 면역성 강화, 체중 감소 난 매일 다이어트 하잖아 마음으로 이 콤부차의 설명을 들었으면 내한테 딱 맞는 음료수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디톡스 작용, 신진대사 촉진, 피로회복 다 내내 항염증 작용, 면역 강화, 체중 감소, 항암 활성, 소화계통 도움 이 정도면 뭐 너무 좋은 차 아닌가요? 원액 100% 다른 데는 원액 10%, 20% 미만 SSG 마켓이나 백화점 5성급 호텔 이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대 코코언니가 코로나 시대에 또 요즘 홈카페가 유행이라고 하니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일을 좀 같이 공유해 보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 데코레이션 놀이 장난 쳐 보았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얼음 이래 가지고 이게 보통 왜 럭셔리한 바 같은 데 가면 위스키 잔으로 나와요 위스키를 먹을 때 큰 볼에 얼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얼음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만 닦으면 되니까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 더우니까 오래 유지되고 거기다가 식용꽃을 몇 개만 통통 데코레이션 하고 또 뭐 다른 디자인도 넣어도 돼요 이런 보라 색깔 같은 거 이런 거 나도 또 기분이 색다르죠 이런 레몬 하나 딱 잘라서 이렇게 같이 넣고 아니면 여기에 탄산을 조금 넣으면 또 더 시원하게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원래 탄산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보았어요 카페같이 않나요? 제가 홍차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스리랑카의 본고장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홍차의 본고장 스리랑카 실론의 아주 고급 티를 제가 이게 홍차가 티니까 티팟에 이런 티팟도 하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원하게 먹는 게 나아서 얼음을 가득 넣고 이 티를 홈바처럼 즐겨 보겠습니다 두 개 정도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노란 색깔 이거는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넵킨, 넵킨으로도 사용하고 수건으로도 사용할 수 있대요 이렇게 데코레이션에서 홍차의 맛을 또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살도 빠지고 면역성에도 좋다고 하니까 또 마셔보겠습니다 탄산이 없어서 너무 좋다 또 SNS 서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콤부차를 샐러드에 발사믹으로도 쓴다고 해서 저도 오늘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리브오일을 뿌리겠습니다 이런 브라타 샐러드에 누콜라는 아무 맛도 없기 때문에 건강식이잖아요 건강식이랑 약간의 식초 맛과 잘 어울릴 것 같은 석류 석류를 살짝 뿌려서 맛을 내보겠습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음 너무 맛있어요 다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괜찮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음 치즈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코코언니 영상 좀 길게 해주세요 했는데 오늘 영상 너무 긴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뿌려도 되고 괜찮아요 맛이 왜냐면 약간 올리브오일이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석류 맛으로 새콤달콤으로 잡아주니까 맛도 괜찮아요 비주얼도 색깔이 예쁜데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슬러시를 해먹어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스파우트 파우치에 콤부차를 담기 때문에 슬러시도 해먹을 수 있고 또 가볍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코코언니 너무 진지했죠? 나 가벼운 여자인데 이거 먹고 가벼워지고 싶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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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